여자친구 생겼으니 나가 놀아야지 허위사실이구나 근데 여러분 나 있잖아 왜 치팅창 색깔인데? 이거 어떻게 다시 하얗게 갈래요? 검은게 눈 편하다고? 초소들 저기 다 어두워서 그런가 봐 나는 불편하다고! 강제 퇴장 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나 볼까? 아 강제 퇴장 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가? 안녕하세요 새봄님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연동된 이메일 계정이 밴드였다고 채팅이 안 쳐지네요 찾아보니깐 트위치 오류인 것 같은데 밴드 좀 풀 수 있을까요? 아니 봐봐 이 채널에서 채팅을 이용하지 않은 유저잖아 아 부캐라고? 아 근데 본캐로 와야지 되는데? 장난으로 친 채팅인데 강태당할 줄 몰랐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고속본가요 야 근데 이거는 2017년에 퇴즈 당한건데? 야 2017년에 당해놓고 지금 2022년에 풀어달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에 와서 내 방송을 본거에요? 크로노 트리거 진짜 재밌는데 아 이 사람 이걸로 도배해가지고 밴 당했는데 밴 풀어달라는거 조차도 크로노 트리거 진짜 재밌는데 라고 하네 아니 이 사람 빌런이야 빌런 세봄 누나 연예인 닮았다고 도배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세봄 누나 오늘 진짜 이뻐요 그리고 진짜 조보아 닮은.. 아 왜 이렇게 빌.. 아 근데 내 방송 밴 당한 사람들 밴 당할 만한 사람만 당했다 아니 진짜로 이거 밴 안 당할 수가 없잖아 누나 저 왔어요 지금 언니랑 여행 가는 거에 하고 있는데 건강도 심하면서 하세요 뭘로 하지? 유독 망파 누나 저 왔어요 유우 잘 안돼서 우울해하는 거 같은데 어떡해 세봄 누네 어 뭐야 방금 도내한 거 서세봄.. 세봄 언니야 이거? 야 나 세봄 언니 밴 하려고 했어 아니 진짜로 욕은 없었지만 밴 당할 만하다 세세봄 양 왜 강제 퇴장 시킨 거야? 뭐 때문에 밴 당한거지? 오빠야 노래 불러라 서세봄 졌으니까 오빠야 노래 불러라 근데 뭐 그렇게까지 밴 당을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? 이렇게 아 막 성희롱하고 이런 아우 야 나보다 왜 님들이 더 아 그 도내로 밴 당해갖고 여기서도 당한 거구나 아 나보다 님들이 저 잘하는 거 보니까 빅론인가 보네 아니 내가 오 이 사람은 왜 당했지? 왜 당했지? 이랬는데 채팅해서 저 사람 도내로 성희롱한 사람이잖아! 이러면서 강태당을 채팅을 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? 도네이션으로 밴 당한 사람들은 같이 밴 당했어 어쨌든 죄송합니다 조용히 볼게요 뭘로 밴 당하셨지?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보명 좀 줄이세요 방송에서 님 아 이건 이걸로만으로도 이미 씨 밴 당할만하네 아니 근데 너무 밴 당할만한 사람인데? 다들? 미안 쪽쪽쪽쪽쪽쪽쪽쪽 미안이 웃긴데 미안이 어이없네 진짜 아니 미안이 웃긴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영도의 한 말이라 어릴 때 철이 없어서 2017년 금납 시끄럽네 엿 같은 놈 새끼 야 이게 어릴 땐 철이 없어서 그랬나봐요 앞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5년 전 거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십시오 소세범님 스포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아니 진짜 어쩜 이렇게 다 밴 당할만한 놈밖에 없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1. 기발 들어서 드립을 쳐야되는데 어술을 들어서 드립 못 넣은 2. CS를 너무 못먹음 3. 피들 친들고 이제 CS 압박도 못하 야 몇 번까지 했어? 7번까지 했어 아니 어처구니가 뭐야 아무튼 전부 다 하나같이 밴을 풀어드릴 사유가 없으신 분들만 있어서 이번 년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게 왜 밴이에요 죄송해요 네네네네네네 앗 진짜 노잼 네네네 안 궁금해요 네네네네네 안 궁금해요 근데 근데 밴 당할만하신대요?